러닝 스티치를 배워보겠습니다. 러닝 스티치는 우리가 홈질이라고 알고 있는 그런 스티치 기법이구요. 바늘을 위에서 한 땀, 아래에서 한 땀, 다시 위에서 한 땀, 아래에서 한 땀 이렇게 일정한 간격을 주고 땀을 떠주는 스티치 기법을 말합니다. 러닝 스티치를 하고 나면 위의 한 땀, 아래 한 땀을 반복했기 때문에 위에서 이렇게 한 땀 보이고 띄우고 보이고 띄우고 이런 형태로 보여지는 바느질 기법입니다. 마무리는 실의 아래로 그냥 이렇게 내려가시면 마무리가 됩니다.